섬불교하고 양명학이 그게 흔들려요 내가 옳은 것이 내로남불로 빠질 주관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주관주의라는 게 내로남불로 빠지기가 참 쉬워 참 쉬워 그래서 양명학이 나중에는 양명학이 사선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명나라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뭐냐면 선불교하고 비슷하다 선불교를 뺏겨먹었다 그러면서 그 행동도 자유로운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침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굳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나라 말쯤에 양명 좌파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그게 굉장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명학도 이렇게 조금 인기가 많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이민족 입장에서는 뭘 권고를 하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증학 옛날에 오리지널한 거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런 걸 공부해봐 이렇게 그게 진정한 학문이 야 너네가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변질된 거 아니냐 원래 원형은 뭔가를 한번 찾아봐 이런 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현실 비판을 하지 않고 학자들이 우물 파듯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세계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상 통제 정책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개에게 개껌을 하나 던져주는 거지 그런데 그 개껌은 언간에서는 이빨이 안 들어가는 개껌이야 그래서 계속 씹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고증학 그 다음에 실학 실학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학문이냐 너네가 말만 하지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먹히냐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증학 실학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거죠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쓸모 없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지 언제? 구한말에 야 진짜 쓸모없구나 주제학이라는 게 진짜 쓰레기였구나 이건 진짜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야 이거 분리수거라도 하면 내 돈이라도 안 나가지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만약에 쓸모가 있었으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계승이 됐겠지 불교처럼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지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문화적으로 일부 남았지 종교적으로는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큰 소리는 다 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떤 놈이 나서는 놈도 없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나라가 넘어갈 때도 똑같았고 나라가 망했어 그래도 어떤 민영환이나 이런 진짜 한두 명 외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비겁하기만 해 너무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신념을 위해서 죽기라도 해야 되거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악이지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안 믿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후에 천국이 기독교인이나 이런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너네는 지금 안 가니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지금 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안 가잖아 안 가잖아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 지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실악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 때 그대로 들어와서 뭐 저기 뭐야 박지원도 실악인 거고 그다음에 추사 김장애 같은 경우 고증학인 거고 저런 영향을 중국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조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크게 수용을 했다면 했다면 조선도 바뀌었겠지요 그렇지만 지배층들은 바뀌려는 생각이 없었지요 남인이라든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저런 학문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났고 중국은 저런 영향이 청나라 초기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합리성 그러니까 이민족이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뭔가 나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걸 보여줘야 되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부독재 우리나라 군부독재도 그분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이라는 데 우리가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정부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어떻게 해선지 올렸죠 왜? 그 지표마저 무너져버리면 당위성이 없죠 군부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지 우리가 이만큼 당신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줬잖아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 만주족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증학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개껌이었고 그 다음 현실적인 건 실학 그리고 실학을 얘기하게 되면 허학이라고 하는 게 반대말이 생기거든요 헛된 것들 뜬구름 잡는 소리 그 뜬구름 잡는 소리가 뭐냐면 얘네의 전통 학문인 주자학 그 다음에 양명학 같은 거 이런 너네 한족의 학문들은 그러니까 유교나 이런 것들은 다 허학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거죠 조선은 왜 못 바꿨느냐 조선은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주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바뀌어버렸죠 민족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판을 새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쪽을 처음으로 했었던 분이 고현무라고 하는 분이고 왕부지 왕부지 진짜 재밌는 사람입니다 기철학자 기철학자가 뭔지 모르죠 중국 현대 중국 어떻게 보면 현대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왕부지 그 다음에 장행거 같은 사람이거든요 북송 오자 할 때 제가 옛날에 했었으면 장행거 개인적으로 저는 장행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철학자가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예요 공산주의가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알겠지 이게 유물론과 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로다가 만들어져 있고 기의 조합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유물론하고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띄우는 게 왕부지 그 다음에 장행거 같은 사람들을 막 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 왕부지 왕부지 가지고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뜬 사람이 김용욱 선생이에요 김용욱 선생이 박산업무니 왕부지입니다 석산업무니 노자고 박산업무니 왕부지입니다 왕부지 철학이에요 몰라 뭘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박산업무는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졸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산업무과 관련해서는 당신이 책도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박산업무 관련해서는 책이 안 나오죠 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욱 선생도 저런 기철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의학 같은 걸로다가 기철학 관련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겠다 아무래도 원강대까지 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의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겠다 하는데 포기한 것 같아 멀리서 볼 때가 이뻐 가까이 보면 좀 아닌 경우들이 많아 저도 한의학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유는 제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한의대 강사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한의가 뭔지 대충 알아 대충 알아 그리고 김용욱 선생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한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쉽게 되는 거는 다 동양철학 안에서는 그게 같은 범주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 보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돌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게 다 같이 돼 기본만 배워놓으면 그래서 이제 찝적거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서 좀 한참 보다 보면 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정답 몰라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 그래서 고증학자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 때 저는 철학가 출신이니까 이런 걸 다 배워서 그래요 사실은 제일 제가 감동 깊었던 사람은 이 염의학거 고문상서 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 갔다가 상서 그러니까 사서 5경 중에 사서가 논허맹자 대학 중용이잖아요 논허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5경이 중요한 거죠 5경이 중요한 거고 그 5경이 시경, 서경, 역경 이게 3경이고 4경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기춘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기춘추는 경은 아니에요 시경, 서경, 역경 상서는 서경입니다 서경 그러니까 고대 역사책 고대 역사책 그게 금문이 있고 고문이 있어요 고문은 이게 과도문자로 해서 올챙이 글자인데 유향 때 공벽서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진나라 때 분서사건 때 그런 일반 책들을 싹 불에다 태웠는데 다 태우고 그걸 없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시황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창고에다가 그걸 다 저장해놓고 일반인들이 쓰는 거를 다 없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그다음에 사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걸 사상통제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정책 중에서 사상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나중에 불태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걸 다 모아놓은 걸 불태운 사람은 황우입니다 황우가 불태운 거예요 황우가 함양을 함락하면서 진의 수도를 함락하면서 불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유교 경전들도 다 못 쓰게 했는데 이제 한나라가 들어섰고 진나라가 얼마 못 갔으니까 한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걸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금문이라고 하는 거고 금문 그러니까 글자를 바꿔요 진시황 때 전서로다가 전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잡한 문자들을 쓰는 거를 이제 전서체로다가 이렇게 통일시킨다고 통일시키고 나중에 해석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사라고 하는 승상 이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가 있는 거고 그전에 쓰던 문자들이 있어요 한자가 과도 문자라고 올챙이 문자인데 그런데 그 올챙이 문자로 쓴 게 공자집 벽을 허물다가 벽 사이에서 나왔대 공벽서라고 하는 겁니다 공벽서 노벽이라고 지금도 공자집에 저 곡부에 가면 산동성 곡부에 가면 그 노벽이라고 아예 있어 벽이 다 거기서 나왔대 그게 이제 고문상서예요 그러니까 금문상서는 외워서 한 거 외운 거는 약간 떨어지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국도 외우는 문화가 있고 인도도 외우는 문화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불교는 외우는 거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불교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는 건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몇백 년 동안 계속 외웠다 그러니까 경전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다 섞여 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원형 찾기가 굉장히 큐자료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도출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암송 문화가 있죠 우리도 있잖아요 사서우경을 다 외우고 뭐 어쩌고 어쩌고 예전에 사서를 다 외웠어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석 같은 걸 만들어서 공식 판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리까리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동아시아는 그런 전통을 했었고 인도는 그냥 셀이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게 암경도 네 종류가 되는 이유예요 율장도 여섯 종류가 되는 거고 원자료가 하나면 하나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들이 많아 하나의 차이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형된 게 상당히 심했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외워서 전승하면 그렇게 돼요 인간의 기억을 신뢰하지 마 근데 한국불교나 이런데 남방에 유학 갔다 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사람들 대단하게 잘 외운데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사는 거야 외우는 걸 신뢰하지 마 여러분만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우리의 능력보다 걔네는 외우는 게 많으면 비중이 많으면 더 많이 외우겠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오면서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렸잖아 그리고 노래방이 생기면서 노래 가사를 다 잊어버렸잖아 그전에는 외웠잖아 그렇게 계속 외우는 문화로 있으면 좀 더 많이 외울 수는 있겠지만 한 폭이 있다니까 인간인 이상은 폭이 있다니까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야 더 우수한 뭔가가 있는 거야 우리 같은 종자가 아니야 그래서 같은 종자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상서 소정 진짜 중요해 이 고문상서 고문으로 된 상서를 다 이렇게 증명을 해봤더니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유의미하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구절들은 다 개구라였대 그게 밝혀지는 거야 저게 6.25 폭파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연마권 아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계속 저것만 봐가지고 연대 이 글자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진짜 옛날 문헌인가를 쫙 했더니 다 나중에 구라로다가 삽입한 거래 그러니까 뜻이 깊은 문장들 상서에서 유명한 문장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선종 얘기할 때도 선종 얘기할 때 선종의 16자 구결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별전 분립 문자 직지인심 변성성불 열여섯 글자거든요 열여섯 글자 근데 상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심도위 인심류미 도심류위 유정 유일의 윤직골중 굉장히 중요한 문자인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상서를 대표하는 그런 문헌인데 그런 구절인데 그걸 십육자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후에 찬입 그러니까 섞여 들어온 구라였었고 실제로 상서의 원판을 싹 뽑아냈더니 크게 의미 있는 구절이 없대 철학적인 구절은 없어 그거를 밝힌 게 이 염화 거라는 사람이에요 아 대단하지 너무 멋져 저게 한 번 폭탄이 터지고 나서 유교 문헌이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 개구라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저 염화 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고증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집이 완전히 홀라당 탈 것 같아 야 고만하자 고만 이렇게 되는 사건이 저 염화 거에 고문상서 소중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가장 청나라 철학자 중에 멋있게 생각하는 대진이라는 사람 왕부지 기철학도 멋있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진 그 대진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병합이에요 1720년 티베트 병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가 자꾸 자기네들이 독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의제 때 벌써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에 먹혔으면요 1720년이잖아요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 같지는 않은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전 세계 지도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질걸 지금 분쟁 지역이 상당히 많아질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48년인가 티베트 병합이 공산화되거든요 그런데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에키스 황제버섯감로수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스트레스 편집이 저ож한 발조로 불 Daplan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